번개공입니다. 4번 시작하겠습니다. 고양이들은 sometimes 가끔씩 알 떴트에요. pp. 생각되어져 왔다. 수동이에요. of, 떴트, of 같이 가요. as, 뭐로써? as, being 되는 것으로써. 다소 silly, 바보스러운 동물들로. death, 복수죠. 동물들의 s 있으니까. 복수, 복수, 복수 동사요. 이 동물들은 항상 get stuck이에요. getting, 진행형. 그들 스스로가 지가 지에드에 끼다의 댐셀브를 주의하세요. stop, pp. 낑긴다. 인어디에 나무에.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고양이들은 종종 빈도우사, 일반 동사 앞에 섰죠. become frightened. 그것도 수동태에요. bpp. 무서워지게 되는데, 무언가에. 그래서 첫번째가 become 복수, run 복수 동사, run up.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3번 복수 동사. 다 s 빠졌어요. sadly, 슬프게 운단 말이에요 until 고양이들이 are rescued bp. 구출되어질 때까지. 그러나 there is 유도 부사 단수 들어갔죠. 거기에는 하나 있죠. 하나의 reasonable explain 명사 합리적인 설명이 있어. for this type은 뭐에요? 고양이가 나무위 올라가서 못 내려오는 타입의 행동에 it 이 행동은 has to do with가 수거에요. 뭐와 관련되어 있다. relate to two의 뜻이에요. 관련되어 있는데 shape 모양의 이거 빈칸 될 수 있겠죠. 고양이의 발톱에 고양이의 발톱들은 are hooked hooked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in a direction 하나의 방 하나의 방향으로 that 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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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만드는데 climb up 올라가는데 나무는 easy shape and easy 연결되어 easy 쉬운 임무로 when it comes to 이거 외워야 되죠. 대해사라면 about ing climbing back down 아래로 내려오는 것에 대해사라면 though below 이런 발톱들은 not very helpful not 도움이 되지 않아 올라갈 때는 푸식 받고 내려올 수 있지만 내려올 때는 힘들단 말이죠 in a direction 게다가 접속사 1번 however 2번 in a direction 3번 접속사 뷰티풀합니다 지금 고양이들은 need need to climb 올라갈 필요가 있어 그들의 머리를 facing up 위드 분사 지금 부대 상황인데 몸은 한 채로 위드가 그들의 머리를 위로 든 채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되는데 that means 그것은 의미하는데 유일한 방식인데 지금 현재 투부정사의 형성법이죠 to get out of the tree 까지 왜 이수시켜줘요 형성법이요 자 방식이 주어 유일한 방법인데 단수 is to get down이 보호하죠 투부정사의 내려오는 방식은 이것도 빈칸내기 backwards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갔지만 머리가 고양이랑 이렇게 올라갔어 그림 못 그리겠다 그런데 내려올 때도 이렇게 내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위를 facing up 하면서 확실히 anyone 누구든지 can 조동사 동사 원형 이해할 수가 있어 How scary it is How scary 가 의문사 하나로 잡고 주어 동사 간접 의문 문의 목적어죠 얼마나 무서울지를 climb 그 다음 when you can see 네가 볼 수가 없을 때 where you are going 네가 가는 것을 해석상에 보세요 Anyone can understand how scary it is to climb 여기서 뭐가 생각되냐면 backwards 클라임 down backwards 이렇게 생각해 줘야 돼요 여기서 생각했다고 봐줘야 돼요 여기서는 자 그러면은 고양이의 우스꽝스러운 행동에 대한 설명 이게 주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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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